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학생서비스와 학부학생회가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날 개최될 올해 2023년 봄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학생부는 행사에서 공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입학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개인 또는 학생 동아리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서 제출 및 오디션 영상의 길이는 최소 1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과가 되어서 무대를 준비하게 된다면 축제 시작 전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리허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의 학교 이메일에 첨부된 구글 폼으로 2023년 5월 8일 월요일까지 많은 신청을 하시어 더욱 알찬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2023년 봄축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IBS 정혜진입니다.